내가 아주 좋아하는 오류다, 이거. 퍼포네. 넓어, 넓어. 넓을만 하네. 자, 이분들은 서로 간의 호흡이 중요하죠. 2대2에트. 와, 돌킥소. 저랑 태영이. 아, 정민우, 양세영. 태영이는, 그러면은, 아, 그래. 호흡하면 또. 임형준, 유진, 네. 지금 카메라 저기 계시는 분 있잖아요. 바람이 이리로 불거든? 네. 카메라 계시는 분, 그쪽 왼쪽 끝 보고. 양세영 티셔츠. 그러니까, 이 아니라, 저기 사이를 보긴 봤어요. 왜냐하면 저 나무, 나무 사이가 가이드라이닝인거죠. 약간 서총 느낌이었어요. 거기를 봤어요. 진짜, 군덩이라는 데 발로 찼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군덩이 안 돼, 군덩이 안 돼, 군덩이 안 돼. 그럼 갔잖아, 어쨌든 이렇게 갔잖아. 봐봐. 자, 류진, 태샤. 아, 화이팅! 아, 일단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코킹이 좀 빨라. 아, 우리 애들이 보고 나를 뭐라고 모르겠어. 찬영아, 찬영아. 아이고. 자, 이명준의 세컨. 잘 치네.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아직까지 좀 초본인가 봐요? 그런 데서는 안 치고. 그렇지, 아직은 좀. 예, 예.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연습을. 장민호 들어갑니다, 장민호 세컨. 괜찮아, 괜찮아.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괜찮아, 괜찮아. 안 나왔어. 이것 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언 셔틈으로. 그럼? 아, 좋아. 너무 짧아. 이게, 이게, 이게 150만뚝 같아. 자, 유진. 세 번째 샷. 오오, 불 먹고 나왔다. 나왔대. 나왔대, 나왔대. 아, 다행이다. 아, 빨렸다. 자, 양세형이 세 번째 샷입니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너무 잘 쳤어. 올라가야 돼. 무서웠다, 무서웠어. 아, 짧아, 짧아. 근데 지친다 했잖아, 내가. 너 나왔대. 117단 했잖아. 내가 집 좀 하라고 했지. 자, 이명준 칩니다. 이명준. 네 번째 샷입니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어. 이야, 진짜. 스피도 제대로 먹었어. 이 정도면 뭐. 자, 장민호. 네 번째 샷입니다. 나이스. 아, 잘 쳤어. 오우, 야.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어야 팀 보기 펄, 골팡 보기 펄. 자, 류진. 잘 쳤어, 잘 쳤어. 어이구야. 자, 이명준의 더블 펄입니다, 더블 펄. 어? 좋아! 안쪽 봐라니까. 백! 안쪽 봐도 되는데. 자, 양성의 보기 펄. 누면 이깁니다. 누면 골팡 이겨요. 붙여도 이겨. 없다. 안 돼. 너무 많이 났어. 저거 쉽지 않아. 자, 할 수 있죠? 쉽지 않은 아이다. 쉽지 않은 아이다. 장민호가 누면 이겨요. 골팡이 이겨요. 오! 마크 해드릴까요? 아니, 제가 리슨, 리슨, 리슨. 마크.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자, 이래면 양성이 넣어야지 빅입니다. 이거. 아, 됐어. 비겼습니다. 비겼습니다. 셰플 캐릭터. 비겼어, 비겼어. 됐어, 민우 형, 됐어, 형. 야, 가려. 네가 너무 길게 남겨놨잖아. 난다? 니 남 탓이. 우리 편 탓. 야, 성공했어.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마지막 홀. 야, 우리 골프왕 팟식스 처음 아니에요? 야, 690? 여기는요. 왼쪽 봐도 돼요. 오른쪽 봐도 되고 가운데 봐도 되고 다 봐도 돼요. 이번 홀이 정말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자, 혹시 여기서 팟식스 쳐본 사람 있어요? 저는 여기 스크린 골프에서 여기 쳐봤습니다. 아, 스크린. 아, 스크린에서? 오시기 전에 여기를 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친구들하고 있을 때 여기 사실 난이도가 별 5개짜리잖아요, 이 골프장이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를 많이 쳤어요. 아, 예. 근데 많이 친구 친구 코스 공략을 전혀 못 하시던데요? 아니, 근데 틀리더라고요, 하려나 하고. 이래서 실물, 실물 하는 거예요. 장기 색깔부터가 틀려. 지금 색깔이 아니었어? 자, 이분들은 스페셜하게 5대 5를 대결합니다. 5대 5? 5대 5요? 어? 5대 5 대결. 대박. 여기에 2점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팟식스에서 지금 이벤트로 2점이 걸린 거죠? 2점이 걸려 있습니다. 팀은 한 사람이 나와서 가위바위보 해서 뭐, 김미원 프로는 나 둘 중에 한 사람을 뽑아준대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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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명진의 선택. 아, 근데 아까 김미원 프로가 자꾸 헤드업 하시더라고요. 아, 또И 너무 훈련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쌤아, 뭐 문제라고? 해가 문제라고요. 들지 말고 딱 앉아서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저희도 뭐라 그러면 가르죠. 자, 시작합니다. 으하! 아, 아주 좋아요. 장민호 티샷. 어?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 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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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보. 혜보 혜보. 안 돼 나와. 민호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민호 형이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저 장노 씨가 오운형 교수님 예약 좀 해주세요.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자, 안전모티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진짜 한 번 보여줬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멋쟁이, 멋쟁이. 거기서 라이가 괜찮으면 내가 우드 칠게. 고구마로. 내가 자리가 괜찮으면. 아니면 우리 한 번. 알 한 번 깔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좀 그런가? 네가 내려 그러는데 발로 툭 까서. 공략 있네요. 똑같은 공략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몇 개씩 달라고 여기다가. 아니면 형 가가지고 한 5끼를 넘쳐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디 프로 태워놓고서 별 소리를 다하는 진짜. 공략을 아직 못 찾았나? 여기 어떻게 됐나? 찾아볼까? 자, 우리도 치에서 지나올래? 아, 형님. 공이 여기 있다. 여기 찾아왔어. 형 찾았대요. 오. 오, 있대, 있대. 찾았대, 찾았대. 그렇지, 안 좋지? 안 좋아. 응. 이거 8룸만 수행해야 돼. 그런데. 저게 빼내도. 아, 숨차. 써드샷 하냐. 그렇지, 똑같은 거야. 그럼 수행, 이거 다시 뿌려 못 찾았다고 그래. 누가 제가 써고. 내가 찾았다고. 찾은 것이 훨씬 낫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서서. 얘로만 쳐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펀치샷처럼 잘라야 돼. 오케이. 야, 이거 때문에 싱겁게 끝날 수도 있겠다, 게임은. 모르지. 태웅이는 잘 칠 것 같은데. 자, 양세형의 세컨샷. 어, 미안. 어, 미안. 어, 미안. 어, 미안. 저거 안 쓸지 말이야. 아, 이거 못 찾았다고 해. 어, 미안. 어, 미안. 어, 미안. 어, 미안. 어, 미안. 어, 미안. 내 꿈에서. 내 꿈에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게임은 또 게임이니까. 아니, 습관적으로 공을 잘 찾아. 공을 찾았으면 안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형 그냥 버지만 하면 가지 해. 어, 나 저런 사람 제일 좋아. 내 사 진지. 내 사 진지. 자, 네 번째 샷입니다, 작은 민호. 어, 어깨 안 열리게 하고 오른쪽 그림 끝 보고. 그렇지. 자신 있게. 부드럽게 치자. 괜찮아. 아, 나이 진대. 아, 나이 진대. 아, 나이 진대. 볼. 아, 지금 오른쪽으로. 같은 쪽으로 볼. 볼. 이건 나오겠다. 내려오긴 내려올 거야. 무조건. 빠졌어요? 저 반대로. 저 반대로. 형 이것도 찾아줬어요? 나도 저쪽으로 가네. 왜요? 또 가서.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빨리. 찾을 거야? 언제나 찾을 거야. 언제나 찾을 거야. 김국진의 세컨드 샷. 오늘 국진 오빠 하나 나가지면 안 되나? 됐다. 됐다. 아름다운 샷. 아, 국진 형 진짜. 아, 아름다운 샷. 네, 다. 네, 다. 네, 다. 네, 다. 네, 다. 아, 아름다운 샷. 네, 다. 네, 다. 와, 너무 잘 썼다, 너무 잘 썼어. 언정이 형 어울릴 수 있겠는데? 저 위에서? 올라가겠어. 200도 안 남은 거 같아. 골프가 그런 거지 맘대로 되질 않아 어떤 날은 무너졌다가 어떤 날은 잘 쳤다가 세상 살이란 게 그런 거더라 자, 가요! 네 좀 더 왼쪽 그렇죠, 거기 딱 찍고 마는 거야, 그냥 그렇지, 맞아 샷! 이야 잘하셨어요 와, 이 트러블 샷을 잘하는구나, 또 어디 안 썼어, 또! 왜 못 찾겠냐고! 이야, 트러블 샷인데 저렇게 잘 쳤네 자, 이원종 서드샷입니다 팟6의 세 번째 샷 골프왕 incring rns 오, 볼! Lösung 괜찮아, 괜찮아 이상무 아니, 볼은 괜찮은데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완전 들어왔어 완전 아 잘 왔어? 골프는 괜찮은데? 여섯 번째 샷 자 김현프로 골프왕 여섯 번째 샷입니다 파이팅! 제발 어우 김현프로는 긴장했나 보다 우리 때문에 자 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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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이스 자 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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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썼어 아니 너님 많이 생겼는데? 아니 많고 작고 없더라도 너무 잘 썼어 이제 우리가 저거 넣으면 복이야 이제 넣으면 복이야 우리 알지?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예전에 그 LPGA에서 봤던 그거지 그 그거지 우두를 세우는 샷 아니 기가 막히게 핀빨 핀빨으로 그냥 나 이런 거 처음 봐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저거 보기 하면은 틀 수도 있을 거 같아 지금 못 찐 사람만 남았죠 지금? 맞아 못 찐 사람만 남았 자 이명준의 네 번째 샷입니다 굿샷 굿샷 멋지다 아이고 좋아 나이스 왼쪽으로 왼쪽으로 내려와 내려와 머리 딱 맞았어 그렇지 와보 와보 그 정도는 완벽해 언덕까지 썼어 와 아 그냥 소중한 잔 묻고 싶다 괜찮아 괜찮아 버디 퍻이네 저거 자 틱스온 포운입니다 자 작년에 보기 퍻 근데 아 이거는 한번 아직까지는 그래도 절이 넣어야지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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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약해 약했어 약해 응 안 봐도 돼 진아 진아 가게 쳐 자 유진의 버디 퍻 들어가면 어이아 팀의 승리에요 깜빗 쎄 쎄 아깝기는 아깝다 쎄어 아이고 봐요 이거 쐈단 말이야 그만 자 안재모의 팝 itself 됐어 나이쿠 안재모 안재모 감사합니다.